이번 시간에는 해지 넥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지 넥스트가 뭔지는 아시겠죠? 해지 넥스트는 넥스트를 더 실행할 수 있는가? 다음 노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해지 넥스트죠. 엘리먼트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는 상태에서 넥스트를 세 번 실행하면 더 이상 가져올 노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해지 넥스트는 폴스를 리턴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지 넥스트를 했을 때 이것이 폴스를 리턴해야 되죠. 그 전에는 어때야겠어요? 트루를 리턴해야 될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현재 이 이터레이터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넥스트가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넥스트 인덱스는 3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 상태에서 넥스트 메소드로 호출하면 더 가져올 노드가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왜냐? 이 이터레이터는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이죠. 넥스트 메소드로 호출하면 현재 넥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 있죠? 이 노드를 리턴하고 그리고 넥스트는 그 다음 노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다음 노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넥스트가 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넥스트 인덱스의 값이 3인 현재 상태에서 해즈 넥스트는 트루를 리턴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넥스트 인덱스가 3인 상태에서 해즈 넥스트는 트루를 리턴해야 된다.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때 사용되는 두 개의 값은 하나는 사이즈이고요. 또 하나는 넥스트 인덱스입니다. 즉, 사이즈의 값이 넥스트 인덱스보다 현재 어때요? 얘는 4고 얘는 3이죠? 크다면 넥스트를 실행했을 때 가져올 로드가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제가 넥스트 메소드를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러면 일단은 자, 라스트 리턴드가 현재 넥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이렇게 가리켜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넥스트는 다음 노드 이 노드의 넥스트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 노드의 넥스트는 현재 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넥스트 인덱스는 1이 증가하기 때문에 4가 됩니다. 그리고 5가 됐죠? 그리고 이 마지막 노드를 노드의 값을 리턴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노드까지 리턴이 다 끝난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넥스트를 더 할 수 있나요? 더 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 해지 넥스트가 이제 폴스를 리턴해야 되고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4고 인덱스는 4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코드화 시켜봅시다. 자, public 불린 해지 넥스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리턴 넥스트 인덱스가 사이즈보다 작다. 이 경우에 해지 넥스트는 트루가 된다라는 뜻이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가 이거죠. 10을 리턴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20을 리턴했고요. 세 번째, 더 가져올 노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루를 리턴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넥스트는 30을 리턴했고요. 그 다음에 30까지 잖아요? 그럼 더 이상 노드가 존재하지 않죠? 그 상태에서 해지 넥스트를 했더니 폴스가 리턴 됐어요. 어때요?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원했던 것과 같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현을 끝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지 넥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i의 해지 넥스트를 이렇게 체크해서 해지 넥스트가 존재한다면 자, 우리는 i의 넥스트를 호출해서 모든 노드를 순차적으로 조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실행을 해보죠. 10, 20, 30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에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previous와 해지 previous라고 하는 두 개의 메소드도 이터레이터의 메소드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링크드 리스트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드와 노드가 보시는 것처럼 next라고 하는 이 연결점만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가 아는 노드는 얘를 아는 거고요. 이 노드가 아는 것은 얘입니다. 그런데 이 노드는 알지만 이 노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얘는 next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previous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능해야 되냐? 자, 이전 노드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보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w-linked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이중 연결 리스트는 연결되는 방향이 양방향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next만 가지고 있지만 이중 연결 리스트는 이 각각의 노드들이 previous, 즉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변수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럼 그거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원시적인 느낌이 드는 이 linked 리스트, 단순 연결 리스트를 사용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것 역시도 tried off가 존재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변수, 여기서는 next죠. 자, 이 next라고 하는 변수, 노드마다 가지고 있는 변수 얘기하는 거예요. 얘 말고. 자, 이 next 변수는 데이터 메모리를,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previous라고 하는 정보를 위해서 또 다른 변수를 유지하면 역시나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 즉 메모리의 효율성이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tried off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 연결 리스트도 알아야 되고 doubly linked list, 양방향 연결 리스트도, 이중 연결 리스트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linked list에서는 previous와 previous라고 하는 이 두 개의 api는 구현하지 않습니다. 봐도 봐도 감사합니다.